이거 즐기면 되죠. 즐기면 되죠. 아, 훈치고 하나 걸고. 즐거운 사이터야. 와... 와... 뭐고? 뭐고? 와, 절대 아닌데. 와... 와, 이거 바닥에... 나한테 드라이마네요. 이거 수신이 같아서 너무, 너무... 너무 낮다도 바닥에 쳐봐가쁘는데요. 야, 이거... 와, 풀어주는 양이 더 많네. 절대 낫다. 이거... 박정희는 이쪽에 와서 어드바이저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강릉형보다 푸는 양이 4배 많아요. 이거 바닥에 어디 감은 거 같아, 고기가. 아, 절대 낫다. 푸는 양이 더, 풀리는 양이 더 많아요. 어... 근데, 지금 축축상 이 정도 풀렸으면, 수신 보다... 수신이 너무 얇아가지고... 바위에... 쳐박았을 가능성이 큰데... 어, 거기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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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배. 대박. 오, 잠깐만, 잠깐만. 대박. 대박, 대박. 내 손으로 자꾸 버티면서...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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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배가 흘러가죠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때 바위에 강한거 같아요 대박은 야 이건 진짜 아깝다 그죠